제가 LA쪽 임대사업 관계자들은 좀 들어봤는데 최근 한 진짜 한 4, 5년간은 초호황을 누렸더만요. 캐나다 쪽도 비슷한가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전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단독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한 채 1, 2층 각각의 유닛으로 나눠서 월세를 주는 방식으로 6채를 매입했는데 전체 9개 유닛을 세팅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토론토가 아니라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중소도시에서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렌트를 주는 구조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세 공실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2, 3년간 캐나다 쪽도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그래서 이제 이런 렌트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지적 들어가는 게요. 이분들 진짜 아무리 금융권이지만 신혼부부고 금융권에서도 높지만 연봉이 집을 6채나 살 정도의 분은 없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니고요. 아까 학자금 대출도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전체 자산은 50억 원이고 자기 자본은 22억 원, 대출은 28억 원. 그러니까 자기 자본 22억 원, 대출이 2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20%, 대출 80%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LTV가 80%네요. 네. 왜냐하면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입 당시보다 지금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일단 이분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건 주택을 매입할 때 이제 두 가구 이상 렌트가 가능한 집을 산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대출 이자와 관리 비용,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도 가구당 이제 500에서 1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지.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지. 네. 그러니까 모두 쓰고 나서도 가구당 500만 원 이상 남는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으로 투자하셨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9개 유닛 세팅한 다음에 이걸 운용하면서 조기 퇴사 후에 자유롭게 사시는 거죠. 네. 이렇게 6채를 보유를 하고 9개 유닛으로 날아서 렌트를 하고 월 이자 털고 관리 비용 털고 한 5000불, 500만 원 정도에. 네.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정도. 네. 있는 건데.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너무 대출이 많은데. 네.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자기 자본 22억에 대출 28억이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너무 센데. 이거 약간 부동산만 출렁되면. 네.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이거는 이제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 9개 유닛에서 전체 20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2억 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본인들 생활비를 300에서 50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6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연간 기준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해요. 이자가 아니라. 그럼 저축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론토에 살지 않고 이제 좀 주거가 저렴한 중소도시에서 살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월 생활비를 300에서 500이니까 평균 400으로 잡고 1년이면 5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금 저축하는 게 이제 6천이잖아요. 그럼 1억 천임이란 말이죠. 그럼 대략 1억이라고 잡고 내가 이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파이프라인 현금이 연 1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위험한 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는 개인의 석양에 따라서 선택하실 거예요.